아 드래곤볼 제너버스2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방송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안한게 있어서 오늘까지 해야되는거여서 하느라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거로 크롬로로 이어서 가죠 아 너무 어제 밤에 시달려서 생각을 너무 안하고 살았어 그래서 오늘도 제너버스로 갑니다 제너버스 이제 거의 끝이기 때문에 재밌긴 한데 이게 있으니까 다른게임을 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런거로 빨리 갑니다 제너버스 무면허 타임머신 운전자 크로노 드래곤볼 세계에 발을 들이고 마는데 자 가자 갑시다 내가 더 무한하다 음흥흥 갈까 예 손을 풀어야죠 음흥흥흥 자네바 마인부 격파 두번호 격파하면 돼? 음흥흥흥 이제 진행중에 히터가 풀린다고 하더라구요 슬슬 이제 풀릴거 같은데 그렇네 풀리네 이거 서브를 하면 좀 풀린다고 합니다 나 브로리 한번도 안해봤나? 브로리 한번 해보죠 아 그리고 나 그 순간이동하는거 좀 알고싶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옵션 조작설정 어떻게 하는거야 순간이동 아 시프트가 스텝이야? 아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가는거야? 어떻게 가는거지? 일단 얜 잡고 가 잡고 생각하자 저 막 회피를 해서 후공하는거를 회피해서 그 다음에 때리고 그런게 있더라구요 이제 영상을 살짝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따가 디트리얼에도 가서 보겠습니다 얜 잡고 야 이거 때리는거 왜 화려하냐? 슬램 슬램은 이제 가는거고 셀 오금형 베스터가 있네 기간틱 오메가 기간틱 오메가 음 모르겠어 자 휴전한다고 안해도 돼 내가 잡을거야 퇴결하셨는데요 흐흐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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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내가 버스묻어가는 부분인가? 어 저 제법인데 기간틱 뮤티en 어떻게 쓰는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여기 현난하냐냐 얘 에 뭐야 맞았어 맞았어 맞았다구 야 내 뒤통수에서 때리고 있었는데 저걸 맞았다고? 판정 왜 이래? 제가 자고 일어난 직후라서 약간 목소리가 맛이 갔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마인보좀 패바 만삼천짜리잖아 둘다 만삼천이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오지턴데 내가 싸워야지 경험치를 넣어주겠지 랭크를 넣어주겠지 아 야 미친놈이야 진짜 아 어떻게 콤보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보니까 평타만 때리면은 날라가게 있거든요 나는 도중에 내가 날려보내서 때리는 게 콤보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어제 영상 살짝 보니까 그냥 날려버리는 거 때리는 게 날더라구요 대새끼 콤보 잘 끝내네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나 그냥 쏠 거야 몰라 야 되게 데미지가 세다 이렇게 많이 쏘는데 되게 세대 말보고 약한 건가? 나 마인보인데? 브로리가 엄청 센 것 같은데? 다 잡은 모임 다 잡은 모임 야 건방지게 어디서 지금 될 때 안 될 때를 못 대고 지금 말이야 퍼펙트랑 황금 같은 걸로 변하나? 오우 야 데미지 되게 전륜하다 흐흐흫 얘 되게 좋다 그냥 딜이 쎄 딴 걸 떠나서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캐릭터가? 그냥 무조건 맞어 아무리 봐도 안 맞을 각도 같은데 손을 뻗으면은 다 아 그건 아니군요 오우 로지터가 질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도움을 주도록 하지 빨리 줘야겠다 야 큰일 났다 빨리빨리빨리 계속 쏴 근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뭔가 좀 느려 얘 이거 날려버린 다음에 쫓아가서 발로 차서 하는 콤보도 있더라구요 그 어우C 일단은 뭐하냐? 깨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 이렇게 친 다음에 어 다시 때려들고 어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때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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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으는 걸로 한번 쳐내고 때리면 날라가는데 그거를 쫓아가서 발로 찬 다음에 다시 콤보를 걸면 되는구나 아 얘 이거 되게 이렇게 하는 거 흐흐흐흐흐흐 어 어 어 어디 터 먹자 나 좀 공부 좀 하고 올게요 그 정도 전투력은 지금 내 상대가 안 된다고 도전까지 달성 음 이동하는 거랑 좀 내가 너무 아는 거 없이 게임을 했어 내가 하는 그 날려버리고 때리는 거는 세 발에 피었어 훨씬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콤보가 있는 고수들을 그냥 평타만 클릭만 하면은 날아서 때리더라고요 뭐 그리고 날라가는 거 보고 쫓아가서 때리고 괜히 쓰잘되기 없이 어렵게 넣었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헤비스매쉬로 브레이크를 노려라 베닉스 스템 어 이거 이건가 봐 베니싱 스텝이 뭐지 솔직히 이런 거 누가 일일이 보면서 해 빨리 아 아 세 개 동시에요? 내가 제 작품을 보여준 거 당신도 봐 당신도 봐 키만 알면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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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는 쉽네 내가 기존에 누르던 거 누르면 되잖아 알았다 알았다 혹시 시작할 거야 앞으로 먼저 가보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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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음 아 이렇게 좀 손에 익어야겠다 얘 괜찮다 기술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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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는구나 어 아 되게 좋다 이거 어 야 잠깐만 됐고 야 이거 되게 좋다 이걸로 피하면 되네 기술 같은 것도 다 이걸 여태까지 몰랐어 나 지금 엔딩 다 봐 가는데 저렇게까지 할 줄 없잖아 이 키 누르면 되잖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그거 피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 안 어려워 오히려 쉬워 오히려 쉬워 엄청 쉬워 엄청 쉬워 엄청 쉬워 이건 짱이야 이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아이 이거 머릿속에 하나 넣어 놓으면 훨씬 쉽게 가겠는데 특히 쿠우라 같이 후공 잘하는 애들 리치 길고 저런 애들 상대로 하면은 무조건 이제 안 맞고 가겠는데 굉장히 괜찮네 이것만 알면은 사실상 이제 다 아는 거 아닌가? 잘 배웠습니다 센세 또 가르침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지터가 죽으면 끝난다는 게 좀 그렇다 오지터가 너무 약해 말이 오지터지 제트소드 야 제트소드 크다 이렇게 커? 파이크 안에 모자 파이크 안은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 흡수기도 있네? 에너지 미터기 데브라 쿠키 데브라 쿠키 뭐 살 거 없잖아 빠바밤 빠밤 빠밤 아 스승님 바꿔야지 나 누가 좋을까? 슬러그 슬러그도 있네 스승이 베지터 있네 여기에 어이 아이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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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탭이랑 쉬프 누르면은 저기 뜨는구나 아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은 이동하면서 맵을 못 보잖아 아 누르고 그냥 떼도 이동을 계속 하네 음 천진반 있다 아 천진반 꺼져 어 난 기공포는 배우고 싶은데 천진반 기술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 쟤가 쟤가? 쟤는 아닌거 같애 뭔가 쟤는 좀 이상해 애가 쟤 쟤는 쟤는 기술 베끼기만 하면서 뭘 선생님을 하려그러냐 양심이 없네 나 퍼펙트 가메하메하는 계속 땡기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덤벼요 초록색한테 다 배우겠다 천진반한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기술이 너무 쓸모가 없을 것 같아 가드 중에서도 쓸 수 있다고? 가드 중에서도 쓸 수 있다고? 아 이 상태에서 쓸 수가 있네 와 야 되게 신기하다 솔직히 좋은진 모르겠어 가드를 내가 안쓰니까 어디서 이젠 안통해 그냥 가는거야 너무 마귀도겠다 야 방금 방금 뒤도 이동한거 아니죠? 방금 방금 뒤도 이동한거 아니죠? 방금 방금 뒤도 이동한거 아니죠? 어어어 잠깐만 아직 안익어 아직 아직 안익어 오 야 이거 아 야 그냥 그만 놀고 아 그거 아 그거 말고 때리는 도중에는 안되는구나 전 때리지 않을 때만 이동이 되네 때리는 도중에 옆으로 돌아가서 때리거나 뭐 그런건 안되네요 한 번은 순간이동 했을 때 뒤로 빠진 아 연습할만한 수준도 안되네 셀 따위는 이제 꼬로노는 저거 뒤로 빠지는 것만 써도 되겠는데 어 내가 약간 봤는데 이 고인물들도 저스트가드 같은거 못쓰더라고 어 너무 어려워 그건 말도 안되거든 AI가 너무 말도 안되게 잘 쓰는거야 진짜 AI가 사람보다 더 세 음 유튜브 영상보면은 막 정점의 고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저스트가드 같은건 안쓰더라구요 어 이거 왜 수련치가 갓이야? 원래 이런거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막았을 때 지구를 크게 깎는다고? 으음 으음 무슨 기술인데? 그래비티 이픽키야? 아아아아 아 이거구나 야 멋있다 뒤로 빠지면.. 아아 잠깐만 잠깐만 방금 된거죠? 뒤로 빠지면서 어 야 이거 야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내 이걸 이제 한거야? 야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은 진짜 한대도 안맞고 다 잡겠는데? 1대1은? 이걸 이제 깨닫네? 아이 근데 이거 없어도 다 문제없이 깼잖아요? 에이 이건 콤보로는 조금 가지게 하다 좀 막아주면 안될까? 너 이걸로 잡으라 그러지 않았냐? 야 맞아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이렇게 아 네가 쓰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맞게 되는 법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맞게 되는 법 나의技는 강력이었구나 다루기 어렵다 어 근데 그거 확실하네 어 다루기 어렵게 하네 확실하게 아 저거 잘쓰는 사람은 진짜 세겠다 근데 저런거 쓰는걸 못봤어 근데 기아포 같은것도 콤보에 들어가더라구요 내가 모르는 방식에 콤보가 되게 많더라고 근데 왜 소련체가 다 맥스야? 버그야 이거? 뭐 내가 알기로는 친밀도인가 뭐 올려서 배워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이거 그냥 막 배우는데? 미쳤는데? 타격가 기술 안찍어 이제 기탄계 찍을거야 기탄계로 콤보 넣는걸 연습해야겠어 어 타격계 기술을 안쓰더라구요 고수들은 난 타격계 기술로 하는건줄 알았는데 그냥 평소 때리다가 기탄 필살기 박는게 그거같아요 콤보 무슨 기술을 박는진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뭐 잘하는 사람들 다 넣더라구? 이게 어느 부분에서 아래로 날려버리는 기술을 맞으면 내가 안날아가고 공중에 떠있는데 그때 맞추더라구요 해보자 리델은 좀 아니잖아 퍼펙트숏 아 그거네? 아이 야자 이거는 범춘 다음 써야겠다 아 왜이렇게 느리냐? 아 데미 진짜 세다 이런건가? 방금 그건가? 한번 공중에서 어 약타고 약간 길게 강타 어 그걸로 아웃시키는 그런건가? 아 이거 말고 이게 내려보내지 않고 공중에 뜬상태로 기록이 되어있는걸 하는게 있더라구요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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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이거 조금 애매한거 같은데 너무 선들이 긴거 같은데 일단은 콤보 연습좀 해보자 거의 끝난 마당에 거의 끝난 마당에 아 이거 아닌데 어떻게 했지 방금 아 발차기좀 하지마 어 이렇게구나 이렇게 아 알거 같다 아 알거 같다 음 모르겠어 알거 같다는 말 취소 어 고인사람들도 단순하게 쓰더라구요 되게 펑타만 쳐서 날라가는거를 이렇게 해서 날리고 뭐 그런식으로 계속 쓰기 너무 애매한데 음 계속 쓰기 너무 애매한데 음 잘굴렀어 고르는동안 무적인건 너무 사기야 의미가 없잖아 곤보가 어 어 피했고 아 근데 저거 너무 멍성 피했다 아 맞다 R이 아니라 F지 어 야 저거 이거 한번 더 해볼까 이거 한번 더 해볼까 아 아 야 이거 너무 기미나게 하는거 아니냐 이거 맞아 죽으면 너 이거 맞아 죽잖아 어 어 아 아 이런거 말고요 야 퍼펙트 에너지파 같은거 알려달라고 아 아 수사하게 아껴주는거 봐라 퍼펙트 숏같은 소리하고 있네 퍼펙트가 뭐 이렇게 느려 이씨 그렇지 다음 수업이 기대되는구만 알려주도록 해 4부의 수업을 듣는다 아 됐다 4부의 수업을 듣는다 아 됐다 5 6 근데 나 후공하는게 더 나은거 같은데? 어디서 후공직이야 이씨 어차피 마무리만 하면 되잖아 군기로 한번 해보자 왼쪽이군 아 너 그렇지 들어갔으면 됐어 대충 떨어뜨린 다음에 잡으면 되네 아이고 아이고 어쭈? 야 뭐하니 어디다가 때리니? 야 빨리와 조금 거시기하다 그거는 이건 좀 거시기하다 이거 지겠는데? 아 그냥 쏘자 아하하하 결업증을 주지 좋은戦이랬다 쇼스기오쇼쇼 그렸드야 마다크 다이쉬야 야 진짜 그 엄지 많이 준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 다 배웠는데 다른 선생님한테 가면 되나? 네가 가진 최강의 기술을 내가 빼앗았다 기칸 4줄이랬나? 볼케이노 대신 들어간다 볼케이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콤보가 되니까 이거는 시간 연설 빼야지 다음 누가 선생님이 되면 되나? 데스핀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도도리아 아 도도리아 펀치는 약간 땡기는데? 아 그건 좀 아닌가? 그건 좀 아닌가? Check exactly!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저기 셀있지 그럼 여기는 마인보야 그냥? 타레스야? 타레스가 있어? 배워야지 그럼 흐흐흐흐흐흐흐 타레스 궁은 땡긴다 아 저거는 솔직히 콤보로 끝내주더라 너무 수업만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난 회피지가 없어 아 야 이거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아 저거는 아 못쫓아가네 아 지구력이 필요하구나 저거 쫓아가는 거는 나 스킬 한번도 안 썼는데 흐 흐흐흐흐흐흐 뭐...뭐지? 처음이라 그런가? 서든 스톰 꽤 괜찮은 기술이죠 저거는 첫 번째 기술로 둬야겠다 서든 스톰 괜찮더라고 음 저거 데미지도 쎄고 맞추기도 잘 맞고 신정수 열매 주라 나도 어디 서든스톰 어딨니? 여기 있군요 조금만 더 하자 재밌다 기술 주니까 재밌네 뭘 받아야 재밌지 나 왜 각급이야? 아 동그라미네 그 5반 꼬리 자른 거네 아 이거 날려버린 다음에 어 날려버린 다음에 쫓아가서 평타 때리면 약 강타로 날리고 쫓아가서 평타 때리면 콤보가 이어지는구나 뭔 기술이 됐냐? 퀴라이버? 아니네 이 방향이 아니구나 어허허 쫓아가긴 해 아 이거 많이 누르면 세지네 그거네 그거네 피클로 기술처럼 어 세지네 야 유도라서 빠르기도 하고 유도에다 괜찮은데 어 탈에서 기술이 되게 좋아 전투력은 낮은 주제 역시 극장파야 되라 그런지 발효합니다 그 나미크 성인은 왠지 모르겠지나 킬 드라이버 크래셔 군단 나도 크래셔 군단 들어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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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목질은 여기까지인가요 가자 한층 더 강력해진 크로노의 힘으로 노지털 도와주겠습니다 킬드라이브 살짝 땡긴다 그 킬드라이브 넣자 좋을 것 같은데 킬드라이브 꼽사리할 때 좋을 것 같아 분기탱션 가져가야 되고 시간 날리기는 그냥 가끔 쓰면 기분 좋으니까 더러운 오지터 내가 구해주겠다 그리고 오지터 주지 않을까? 이기면 구우야! 이리 와라 구우 기술이 약간 계시기하던데 여기서 평타로 콤보 넣자 나오면 기술 좀 봐라 어떻게 해야지 퍼펙트 에너지 파악 콤보가 나올까? 이게 왜 반피냐 벌써 한게 뭐가 있다고 야! 베지터야! 자넨 봤는데 가라 좀 진짜 왜 따로따로 달려드니 2대1로 싸워지 찐다같이 어? 오공이랑 베지터랑 힘내서 2대1로 싸워지 오공보다 내가 좋나봐 미친놈이 퍼펙트 에너지 파악 이렇게 찐다같이 쓴단 말야? 예상의 코로나 이거 대체 잠깐만요 어디서! 그렇지! 아름다운 콤보였어 안 맞을건 예상 못했지만 1대1로 싸워둔 야 미친게이머아! 1대1로 싸움 그만 도망다녀 이씨!! 걸어온 딴꼬마새끼 뒤져서 놀은 응 잡고 일단 어디서 내가 잡았는데 뭘 아 대사도 그랬구나 어디서 지금 야 이어받지마 나 퍼펙트 쓸라고 콤보 넣은건데 체격하지 어쭈? 어 지금이야 그렇지 들어갔는데 아 합체한다고? 아 쟤가 얘를 죽여야지 합체하는구나 음 좀 애매할 때 애매하게 달려들 때 이거 순간이동 쓰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순간이동이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니네 도망다니기 나름 괜찮아 오 이거 베지타가 아니건 이 녀석은 내꺼야 아 형 다 콤보 날린다 같네 아이 거 괜찮은 녀석이구만 지금이나 파ilah아 좋은데 우리 다 한게 뭐냐 그렇지 올 줄 알았어 스승님보다 죽인다 난만하니까 소금이 약하니까 스승님 먼저 죽인다 어디서 지금 내 앞에 내 앞에단 말이야 때려주고 흑왕 한 번 더 때려주고 아 이건 아니죠 효능력은 안 되죠 데려가서 싸우자 아 프리저 더럽게 방해하네 우리 또 프리저 좀 맡아 하는게 없어 프리저도 못 이겨 이제는 아 드럽게 쓸모없는 것 보소 됐어 나도 에너지파야 그렇지 딜도 준수하고 나쁘지 않아 빨리 잡자 여기 와라 좀 얘들아 이리로 가면 안된다 나랑 놀아야 된다 발로 차고 퍼펙트 그라앗 이게 안돼 아 너 이거 안 날라가는 외냐 선들이 너무 긴가봐 땅으로 내려야 되는게 맞나본데 강타로 강타 섞자 강타 섞고 강타 섞고 땅으로 내리는게 맞는 것 같다 한 번 날린 다음에 강타 섞어서 내리는게 기본 콤보로 쓰면 되겠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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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거 같애 아닌거 같애 아닌거 같애 이거 아니야 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스 지구력 자동회복 멋있어 기력도 회복해주는구나 이리와 브리저 어휴 어휴 잠깐만요 탱천 더 나올 것 같애 난이도가 별로 안높아 계양권도 적절하게 3배 정도만 쓰면 될 것 같고 빨리와 개왕권 퍼펙트 가메하메 하아 술로 회피하는거 보소 이거 한 번 지구력 까줘야지 깔끔하게 들어가겠구만 아이씨 왜 잘 도망다뇨 도망다니는 것밖에 없으실거가 아이씨 아이씨 그렇지 지금 알아서 깨닫고 말았어 아 깨닫고 말았어 뭐야 또 있어 뭐야 또 있어 야이 금색이 뜬 다음 나오는게 어딨니 깨달았어 나한테 오는거 아니냐 나한테 안오네 엔바야 엔간이 해라 뭐야 어허우야 어허우 왜 이걸 빠개지겠구만 야 얘 움직임 좀 보소 움직임 좀 보소 제발 오지터 집에 갔으면 좋겠어 휴전 시간 안풀려 집에 가면 안되냐 올려 내리고 내리고 그렇지 기록 없다 그렇지 내리면은 무조건 막힌 개뿔 드럽게 안쳐봤네요 그 겸이죠 날려보낸 다음에 때리는게 나은거 같은데 아니면 기록의 상태 만든던가 지구력 없어도 막는건 오바지 수동으로 한번 날려야겠다 기탄에 저스트가드 쏘는거 봐라 아 뚱 날리고 지구력 아 이게 안맞네 안맞을만했다 솔직히 저것도 안맞는거 아냐 아테도 왜이렇게 많냐 진작에 다뤘서 되는거 아냐 아 아 아 그렇게 살피하네 진짜 어어 지구력이 썩어놔 아주 연설 이 자식 킬 드라이버로 숟가락만 얹어서 죽인다 이제 어이구야 나야? 안되지 킬 드라이버 뭐하냐 뭐하니 킬 드라이버 슈퍼 킬 드라이버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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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짧아지는구나 충전을 하면은 어우 야 저건 아 저건 그렇게 많이 쓰면은 못 도망갈텐데 어디서 자꾸 도망가 어디서 뒤를 노려 지금 저렇게 잡는구만 으으 죽어 다아 오지터 더럽게 쓸모없어 오지터 더럽게 쓸모없어 아 더럽게 쓸모없어 좋고요 나찰조 아 나츠조 칼 휘두르는거네 어 이거 크로노 기술 아닙니까? 칼 휘두르는거 주면은? 아 쓸 수 있는거야 내가? 크로노 기술이네 크로노는 검사기 때문에 내꺼구만 나츠조 어딨어 발사기통이지? 아니네 능력강화 비타는게 좋아 체력은 필요가 없네 딱히 게임만 길어지고 어디보자 진 마인잔치 가발 준다네? 카이카이 지구인 전부 죽었다 이거 깨면은 돈 줄라나? 베지트 나 오지터 받았네 진짜 받았네 오지터 써야지 메타몰 성인 복장 왜? 아 메타몰 성인이 그 퓨전 알려준 성인인가? 아 그래서 그런가? 라냠바도 흑화가 있네요 프리저흑화 같은거는? 아 그런거 없네 각오해둬라 각오해둬라 오지터의 힘을 보겠스 당연히 셀거 아냐? 아 디아포 초나무 퍼니셔 드라이브 맥시멈 차지 맥시멈 차지 초애널 소울 퍼니셔 소울 퍼니셔 그거죠? 삐딩삐딩 하면서 쏘는거 아 솔직히 마인보 따위가 지금 어우 야씨 그건 아니지 여기 이 상태에서는 그거 안된다 베니싱 탭 어 아야 그거는 뭔짓이요 아 이거 오공보다 약하네 때리는거 아닌가 아닌가? 내가 약간 과대망사가 한건가? 오 후공 괜찮다 약간 프리저 냄새나는데 방타로 올리.. 아아 회픽이 너무 극혐이다 이건 너무 극혐이다 이거 하는사이에 지구력 반칸차겠다 이거 에이 잠깐만 오우 야 퍼니셔 어 퍼니셔 어떻게 붙잡는 기술인가? 달차기가 전진하면서 차는게 있어서 그걸로 잡는거구나 기술 시작점 좀 봐라 아 뭐야 왜 안내려 하하하하 너희들 모두 먹으러 가야해 하하하하 부리면은 열심히 해야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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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카 우리와 우리와 싸우는 것인가? 하하하하 펜디 할 때가 됐는데 하하하하 아아 그만 나와 핑크 괴물들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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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남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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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기술 일반 필살기에는 약간 차지할게 없네 하나 순수 다음 순수가 버즐리게치 기술이 있으니까 Popular 에잏 간다 배니치 배니 pak 아아 배니시 고기 배니시 그렇지 아아 이상 어디서 후공 아 야 헷갈려 죽겠어 핑크색 둥마리가 왔다갔다 그러니깐 아 이런식으로 들어가는거야? 들어간거 맞냐? 아 뭐야 저기 어떻게 저렇게 돼? 잡기기술인데 작아서 안맞은건가? 날려 일단 기본으로 날리고 아 저게 안맞을 수가 있나? 작아서 그런가? 아 저건 내가 맞추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동으로 때리핀건데 안맞으면 내가 어떡하라고 나한테 아 황당하네 이거 지금 그렇지 맥시마 아이 마인보야 볼 끝내 구경만하고 잡고 택겠지 으으으으으 그냥 평타로 엮어야겠다 지구력있을 때는 아 이거 뒤로 치는게 사거리가 짧아서 그게 문제네 어 사거리가 짧아서 그게 문제네 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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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 발차기는 이제 돌려차기를 하니까 거리가 닿는데 좀 짧아 아 잘가 그리고 템빨이야 그렇지 그렇지 체력 되게 많네 세줄까지 넘어가네 얘는 여기서 되게 좋은데 약간 이제 거리가 짧게 이동하는 애들 상대로 굉장히 세겠다 품져냄새 나는데 품져보다 확실히 짧네 팔꿈치를 쳐서 그런지 아 저거 맞았으면 한번 속가는건데 지구 다 날라가고 귀염한데 행천이 필요한데 퍼니셔 한번 해볼까 어떻게 들어가는건지 구분이 안가는데 나는 퍼니셔 지금이다 그렇지 아 뭐 왜 그렇게 치냐구요 그냥 내가 날려버리는걸 하는게 낫겠다 모르겠다 이거 킹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끝 빈하사 없는건가 빈하사 없는건가 아 이제 이걸로 깨나보네 포타르 전사 악당틱한거 해야되는데 그럼 난 약간 좀 고리고리하네 해야겠다 약한애로 이겨야지 기누특자인데 아 뭐가 재밌을라나 어 예외가 있네 래퍼 라데츠 베지터 프리저를 한번 하자 그렇지 53만의 힘을 보여주겠어 진 포타라 전사 53만으로 해치운다 더러운 파이어인들 그녀의 힘을 보여주겠어 내껀데요 도로디아 아 마인이 도와주는구나 마인이 도와주는구나 왜이렇게 빠르냐 프리저 왜이렇게 빨랐나 터노바트네 아 이거 저의 세뇌 뭐 피콜르 따위한테 처 맞지 않겠지 아 하여튼 조면 좋겠어요 5천9세 좀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주로 많이 써서 이걸 형태로 공부하면 되겠다 한번 아아 그렇.. 아아.. 됐다 됐다 이제 없다 아이고 도돌이야야 아 다 쓰고 변신하는 거 봐라 미친놈이네 야 이렇게 세 이거? 되게 세네 데미지 충격파에 충격하면 충격할 거 아니야 앰퍼르샤이는 뭐야? 한 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한 거야? 아 저거 맞.. 저거를 먼저 넣고 콤보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야지 콤보가 매끄럽게 들어가겠네 공까진 못 맞추더라도 평소 한 맞춰도 이득이니까 야 이거 작은 프리저 기술이 되게 좋다 빠르고 맞으면 경기 들어가고 그렇지 아 아잇 왜 그러냐고 마인보 그렇지 우주의 희망을 안고 싸이어 힘들게 태양하기 위해 나한테 기력을 회복시켜줄 만한 엔피지는 없는 것인가 음 없는 것인가 음 없는 것인가 이것이 부족하다 어딨어 뭐 아무것도 안 나와 뭐야 뭐야 아 나온다 바로 그냥 끈질인 것 봐라 그렇지 되게 센 것 같다 선들이 길어서 그런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감도 있고 어어어 굉장히 괜찮네 내가 콤보를 잡자 꼬리치기 있네 근데 꼬리치기가 좀 짧네 오지터 정도 버린 것 같은데 꼬리가 있으니 꼬리를 치겠지 아 뭐야 아 뭐야 야 도도리가 자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사장님 옆에서 그런가 아주 죽자 살자 이라는데 그렇지 아 뭐 그 따위로 올라가냐 대각선 올라가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끝 신전도 가라는데 신전도 가면 되나 황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스토리 상려면 황야로 가서 얼티밋이랑 싸워야지 얼티밋이랑 싸워야지 널 해치우러 왔다 흠흠흠흠흠 너는 죽을래! 어우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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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한 대 뿌려 역시 마이너한 애들이 강해 어우 야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자봉, 도도리아, 라데츠, 네퍼 이런 애들이 지원을 잘해 어우 와 지원하는 것 봐 동료로 데려가면 또 세다 신기한 게 약간 별로 조절이 돼있나보다 너무 강한 녀석을 데려가면은 너무 세면은 약간 이제 플레이어가 활약을 못하니까 동료로 치룡 많으니까 일단 회복 안하겠습니다 야 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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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사장님 누웠다 얘들아 마인부 뭐하냐 마인부 뭐하냐 그렇다 내 주인공 부우야 부우야 그렇지 건방지게 내 사원을 때려 잊었어 고마워 건방지게 내 사원을 때려 지금 그렇지 꼬리채게 아 더럽게 사원들 방해하는 것 봐서 사장님 일하시는데 사장님 옆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막 쏠리는 거지 아무것도 안하면은 잘릴 거 같으니까 프리저구는 잘리면 죽거든요 퇴직이 없어요 저숨으로 퇴직하는 거야 아 니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딴 거 없었네 어우야 저걸 뒤로? 아 아깝다 이거는 끝났다 아 끝나긴 뭘 끝나 그렇지 야 야 우리 사원들 대단해 사장빔이야 충격 안하면 죽을 텐데 그렇지 아 짜식 우기 전에 죽여 베리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빨리 죽여 체력도 없어 아 안 죽는다 큰일 났다 야 자기 무적인 상태로 지금 기술 꽂는 거야? 악마가 들렸어 나 캡슐 없다 큰일 났다 슈퍼까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아예 흙도도 안했는데 너무 패는 거 아닙니까? 야야야야 그거 아닌 거 같아 뭔가 야 왜 이렇게 세냐 얘 개미지 큰일 났네 성탐을 때려 저렇게 산다고? 건방지게 무릎으로 막아 이씨 사장님 때리시는데 아 도도리아야 아 이 새끼 핑퐁하는 줄 알아 사내 여행 와가지고 피고하는 줄 알아 오구에서 지금 콤보를 방해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나한테 안오고 쟤한테 왜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나한테 맞고 있으면서 나한테 맞고 있으면 도도리아를 왜 때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순간이동 할 거 같아가지고 함부로 지구력 깔 수가 없네 지구력을 까는 게 별로 능사가 아니다 못 빨리 차니까 이건 지금 채워야 된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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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지구력 없을 때 지금 찼을 때 어 기술사다 기술사다 올라갔다 야 진짜 지구 더럽게 많네 아 너무 이거 아니잖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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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팅이 아닌 지금 그렇지 구성 알차고요 데미지 이거 53만을 이길라 그래 싸이어인 따위가 원숭이 녀석이 이게 53만 그만 안하냐 그렇지 아 야 더블케이온 좀 부담이 된다 아 근데 이 정도 지구력이면은 끊어진다 솔직히 이만 안 맞으면은 저스트가드 플러스 후궁까지 미치네 이 야 이 보소 아 죽여 지금이야 끝났어 이건 끝났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끝날 밖에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야 구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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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거야 뭐야 끝난거야 뭐야 됐다 아 아 전신 안하네 좋아 아씨 뭐야 아씨 아씨 베지트 복장 다섯개 하아 이거 C라니 너무했잖아 이거는 포타라전서 다시 간다 아씨는 아니죠 도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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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트 생겼다 도로리 하고 나중에 하고 헤어스타는 나는 바 도로리 하고 나중에 하고 헤어스타는 자는 바 나쁜 놈 없나 퍼펙트 쌀 완전체를 힘 시험할 좋은 기회다 슈퍼노바 은근히 쎄다 저거 살짝 땡기는데 갖고싶은데? 내가 때린거야? 뭐야? 에이 저건 좀 야 왜이렇게 크냐 덩치 진짜 어휴 야 저거 뭐야 2티어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이걸로 지원하는게 제일 나은 것 같고 그렇지 데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자넨 반은 안돼 자넨 반 안돼 어휴 야 뭔가 좋다 누가 쏜거야 체력이 거의 안남았는데 왜 변신한거지? 맞을 것 같은데 아 아 맞았네 이해가 안된다 왜 맞는거지 저런게? 아무리 봐도 안맞을 것 같은데 잘 맞는다 덱이 안맞을 것 같으면 맞아 어이구야 일어나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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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치 성인부터 해치우고 시금치 성인부터 해치우고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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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로 고로 고로리는 개인캐스터도 없나? 뭔가 좀 많이 멸시받는 느낌인데 이번엔 극장만로 나오신다는 분인데 그렇지 화력으로 빨리빨리 제거를 하면은 저거 신전이 부서지는 이 택도 있구나 벌써 한시간 지났어? 말쓰다 말쓰야 블랙가드 스토리 이미지 새로 바꿨는데 기관측 슬랩 잡는거였지 평타로 한번 잡아서 슬랩 넣어봐야겠다 아휴 뭐 그따구로 날려버리세요 아휴 야 얘 진짜 느리다 그냥 날라가서 피해야겠는데요? 어쩔수가 없는데 아 참거 아 참거 아자 들어간거니 안들어간거니 아 안들어갔냐 그렇지 좋은 잡기였어 근데 별로 안세다 데미지가 내가 생각한 내가 몸으로 받아주고 이 덩어리 크니까 좋구만 헤브튼 좀 구매해놔야겠다 좋아 지금 맞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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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다른데 쌌는데 맞았어? 아 작아 너무 작아 오공개였으면 잡혔을텐데 그렇지 지구를 다 썼고 아 자넨바야 어따 쏘니 아직 막 쏜다 야 아 얼마나 멀면은 요건이 풀리냐 어 야 마인보 벌써 그렇게 달면 안돼 아직 시작도 안했어 그렇지 베이턴클은 형 5반도 못봤는데 지금 이제 역시 느린거 나랑 좀 안맞아 빨라야 좀 편해 어려워 느린거 바로 쓰자 그렇지 왜 용서 못해? 내가 뭐했다고? 아 모임 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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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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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는 죽을래? 아 어 야 부우 처맞고 있잖아 부우 개 개털리고 있잖아 흠 자 아 잘 너 이 너 이거 저게, 저게 안들어갈만한 껍질이냐? 아, 진짜 드럽기들이다 얘는, 얘는 벤싱스 써서 도망가야겠다 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큰일 났다 완전 아웃인데 너와 함께 싸워볼까? 아니, 그 사람을 죽였다 그렇지 그렇지 왔다 기회가 왔다 자는 바야 제발 꺼져라 제발 피사위까지 넣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완벽하게 들어갔다 이거 데미지 별로다는데 마인보 죽겠는데 오공이한테 이러다 기아 포즈리아 아 너무 느려 후공이 어 그 마인보 걱정해주는 거 봐라 침대 내역 마인보가 자기 걱정이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빨리 5번부터 5번부터 해치우고 아유 오반 더럽게 세네 그렇지 에너지가 좋아 아유 오반 알아서 맡을 거라고 믿어 나는 오공아 그만해라 또 하고 싶지 않다 오공아 제발 오공아 제발 그만해 그래 베지턴 내가 베지턴 내가 그냥 다 받아내면 되잖아 어그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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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좋은데 아무리 봐도 뭐야 야 에너지퍼 쏘고 간 거야 지금 와 너무 양심 없다 진짜 이게 아니죠 기술 쓸데없다 그냥 때려서 죽여야 된다 탈출기 쓰고 공 쓰는 게 제일 무서운데 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나 나한테 와라 렘바야 뭐 했니 부우야 제발 제발 어그로 좀 끌지마 제발 숨 쉬면서 살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숨만 쉬면서 살아 그렇지 야 부우야 부우야 미친 부우야 부우 탈출기 맞고 죽겠어 저거 어떡할 거야 싸이어인이 제일 무서워 마인보 같은 거 만나가지고 한 번도 고전한 적 없는데 싸이어인을 만나면 작살나 아 제발 진짜 말도 안 돼 마인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진짜 센 놈 다 가져야겠는데 진짜 진짜 강력한 녀석을 해야겠는데 진짜 강력하신 진짜 강력하신 쿠라님 해야겠는데 곤란한데 이거 나의 위험함을 보여줄게. 내가 더 이상한 싸움을 보여줄게. 나의 위험함을 보여줄게. 리치도 제일 빠르고 리치도 거의 제일 길고 후공도 빠르고 개사기꾼이야 기력 많지 지구력 많지 왜이렇게 센거야 얘는 진짜 이 정도 은근 세단 말이지 아 너무 커 근데 너무 우월하셔 아 진짜 더럽게 세 미쳤어 개인적으로 역시 슈라보다 생길 수 없는 것 같다 미치면 미치 속도면 속도 후방 반격기 뭐였지 테이크 블레이드 이거 반격기도 좋아 반격기도 좋아 꿀릴게 없어 기본기술 좀 꿀리는데 어차피 기술로 잡으면 되니까 성타로 아우 그런 나미크 성분 그렇지 역시 프리저야 형 맞으니까 가만 안 두지 기력 회복이 없는 게 흠인데 어차피 기력 회복 할 만큼 좋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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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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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된다 지금 때려야 된다 아우 박 주인공 아우 그만 좀 도망 다녀 잇ی 그만 좀 다녀 잇이 응 도망 다녀 잇 그렇지 쿠란님이야 같이 없잖아 진짜 좋다 쿠란 진짜 좋다 체력이 좀 딸리는 게 약간 흠이지 순수하게 전투력만 놓고 보면 톱 레벨이네 나와 안 나와 쉐도우 크리에스도 먹어라 다시 돌아왔어 퇴근의 죽음 반격끼냐? 야 나 지구력 쿨 아닌데도 제보다 높네 키헤 나크나레 키헤 나크나레를 안 맞으셨나요? 키헤 나크나레를 안 맞으셨나요? 키헤 나크나벨 키헤 나크나벨 키헤 나크나 데 mana크ход 피терес 키헤 나크나 데미나러 마' 색 잘 진짜 짱이었지 덕투게임인데 오히려 밸런스가 안맞는거 같아 프리저같은 애들이 쎄니까 그렇지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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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로 황해 가자마자 선빵 때려서 5반부터 해치워야겠다 5공이 더 위험하려나? 5반이 약간 기아파고 5공이 에너지파던데 5공 먼저 가야되나? 5 Já Lvas 안개 한 배와 함께 괴 whoever 5공 5공이 거의 없어지데 5공이라 digestive 안개 가지 어디서 숨도 못 쉬고 맞을 것이여 아 야 부흐 좀 그만 때려 그냥 패 죽여야 된다 그냥 그냥 패 죽여야 돼 그냥 그냥 패 죽여야 돼 그냥 기에떠 나그나를 5군까지 좋아 지금 세리 어그로 가져갔다 좋아 그렇지 아 야 뭐하냐 아 뭐하냐 진짜 풀콤보 들어가는 각인데 뭐하냐 왜 날려보내냐 내 건데 내가 기껏 지구를 빼놓으니까 지구 찰 때까지 시간 벌어주는 거 봐라? 저기 저기 아군이여 오이 마사카 우레 도타타타우스 모리까 지구 아우 사마옥 저러스 모리다 빨리 부흐 부흐 타겟임되기 전에 빠르게 어 5군 먼저 갔어? 5군이 세나스 졌어 1대1 떠서? 이기한 녀석 이기한 녀석 빨리 와라 베지터 베지트 베지트 와라 뭐 마사카 베지트 뭐 뭐 뭐 뭐 쟤 반칙이야 저거는 대치 노가리 까는 동안 무적이라고 기술수거하는 것 봐 아 아 대사치지 말고 빨리 꺼지라고 그렇지 저거 뭐 뭐 뭐 또 아 그 정기 저거 들어갔으면 진짜 개꿀인데 절 명인데 진짜 절 명까지 한 걸음인데 그렇지 했다. 제발 아무도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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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컴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약간 약간 느렸어 약간 느려 약간 느렸어 아유一直着 Nasus 우리 그 말은 동국어로 두께 오느질 수지가are 잠에 물 32 Owl 정민 Fix 이제 이제 제트 주자 인간조회 인간적으로 이거 말이 됩니까 황당하네 이렇게까지 그냥 뚝 갚 했는데도 제트는 안 준다고 너무 양심 없잖아 동료 안 데리고 가야되나 봐 초원기옥 순수격파 아 이제부터 이제 약간 바뀌나 보네 기본형이고 원기옥 매겨주라고? 원기옥은 베지트로 매겨주겠 베지트한테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AR을 끼고 가면 랭카 떨어지나 보다 베지트가 굉장히 세다고 했거든요 파이널 에너지판 뭐야 나 뭐하냐 아 빠른거 같은데 여기에서 너희들의 힘을 가리자 힘을 맞춰서 부위를 맞춰서 부위를 맞춰서 때리는거 되게 웃기네 강사 좀 때려볼까 시작해 베지트는 2번째 오오 이런게 있네 포스실드 포스사이너 야 체력이 3줄인게 진짜 개웃긴다 아 스피린소스는 연계되겠다 원래 스피린소스가 연계되는 기술이잖아 다른 게임에서도 야 제발 아 나 궁 썼는데 방해하네 궁을 방해하네 데지터 저거 라이브 어디가 싸우지도 않은거 같은데 아 그렇게 그렇게 어그로 안 끌리네 뭐 뭐하니 아 파이널 에너지파 엄청 먹나보다 슈퍼베지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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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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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달등 속도가 퍼펙트보다 빨라 무기술 Wii 5 집 긍이 파이널 플래시야? 그렇지 그러니까 초사유엔파 오지턴은 빅뱅가미아미 하고 베지트는 파이널가미아미 theoretical 아 저기 좀 그만 막으시면 안 될까요? 왜 변신도 안하고 싸우냐 이제 막가네 이제 아주 변신할 시간이 아까운 건 약간 이해도 못하진 않지만 변신 그냥 안하고 싸우네 이젠 아 나 저거 이 타이밍에 날려보내다니 뭔짓을 한 거야 자 스피소드 내주기야? 찝힌 거 아니야? 아 하도 3명이서 때려대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혼자 때리는 건 몰라도 아 이거 너무 맛있긴 애매한데 형타도 그냥 해야겠다 안 쓰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우 참 해먹을 수가 없네 이거 근데 베지트 원격 못쓰나? 아 쓸 수는 있겠지? 지금 구성을 내가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직 지원이 안 되나보다 아 진짜 더럽게 잘 피하는 애자 어우 야 어우 왜 이렇게 튼튼하지? 나무는 대체 왜 설치해 놓은 거야 이 게임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네 나무는 대체 왜 있는 거야 안 들어가는 구나 그럴 때 들어갔나보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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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미야 깨기기만 구분이 안 가지 아 진짜 혼자로 하면은 많이 주네 개인적으로 베지트가 약간 더 좋은 거 같네요 꼬지터 보더라 개떡같이 싸워서 구분이 안 가는데 베지트는 좋은 거 같아 구성이? 셀게임 속편 이것도 또 메인 없이 가는 거야? 메인 끝나지 않았나? 메인 또 있나? 끝날 때면 마무리를 하겠지? 아 맞아 미라가 최종 버스였지 속편 매력적인 악당이 없어 솔직히 셀이나 프리전은 재밌는데 마인부는 좀 그렇다 마인부 뭐 흡수하고 뭐 그런 거 없나? 그냥 마인부야 뭐 셀 끼우면 셀이 있을 거 아니야 레인인가 거 섰지 꼬꼬만 해 볼까?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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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드부 베니싱볼 베니싱볼 베니싱볼이 필수의가 아니냐 아 초베니싱볼 순간이동 베니싱볼 베니싱볼이 필수의가 아니냐 아 초베니싱볼 아주 이씨 뭐야 왜 리큰 있어 어쭈 야 리큰 주제에 지금 상급 에이아이야? 휴공 괜찮다 좋다 휴공 괜찮다 휴공 많이 괜찮다 주골이 없으니까 천만던 일밖에 안 남았지 셀 좀 도와주면 안될까? 아 혼자네 아 혼자인게 낫다 야 초 베니싱볼 어디서 덤방지게 말이야 베니싱볼 되게 빠르다 저 유도 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데스볼보다 좋을 것 같은데? 유도까지 내면은? 데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파이팅 포즈 따위라네 굴드가 어이 굴드가 날려버린 다음에 파이팅 포즈라네 어 좋다 리치 길다 키가 작은 앤데 리치가 길면 아주 좋지 이게 왜 이렇게 아프지 나? 정상적인 부분인가 이게? 야 야 굴드가 왜 이렇게 세지? 아니 굴드한테 맞고 이렇게 낸다는데 말이 되나? 마인부인데 나? 아 야 미쳤는데? 어디다 소니 미친 게임아 야 왜 이렇게 세? 슬립은 뭐야 아아 아아 회복이 있어? 와 신기하네 와아 회복이 있네? 아 근데 이거 좀 아니잖아 들어간거야? 아니 품의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위험하니까 첫 번째 피카를 쎄니까 비뇨 먼저 정확하게 뭐야 그건 아니지 지금 지금 그렇지 역시 미끼를 먼저 던져줘야지 못 피하는구만 체력이 달면은 무조건 저기술을 쓰는구나 그렇네 빅뱅충 베지터 같은 느낌의 AI는 상탈 그렇지 원피스 먹고 그렇지 베니싱벌 슬립해서 체력 채워주고 아 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행이다 큰일 뻔했는데 아 그건 아니죠 아 저걸 오네 역시 우주 제일의 속도 역시 우주 제일의 속도 제법이야 빅뱅충 베지터 빅뱅충 베지터 고생해야돼 더럽게 셀지야 빅뱅충 베지터 이렇게 셀 수가 없어 그리고 시점을 개그지같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아 이건 아니잖아 미친게임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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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 꺼져 꺼져 지금 그렇지 이쁘게 들어갔죠 아 떨어져야지 공중이 왜 떠있니 지구력이 오륜 나는데 야 이거 야 이거 아니 버그잖아 이거는 떨어져서 딱 회피되면서 지구를 차고 죽이는 각이었는데 아 그래 지구력이 지구력이 바삭 지구력이 이제 나 이렇게 이 지구력이 바로 아.. 말도 안 돼.. 그냥 처음부터 날라가던가.. 피할 거 다 피하고 때려버리네? 나 지스한테 기죽증을 당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건.. 아 이건 아니잖아.. 땅바닥을 막 할고 있어 지스 죽어.. 뭐야.. 어우 야.. 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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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고 말 것이다.. 아랫 볼을 보니까 푸르지 하고 나와빠리고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분을 써보자 혼자니까 더 쎌거 아냐? 근데 쟤네 나오고 시방 지금 오반이랑 다 나온다는거야 그지가 약간 이상한데? 진짠가? 매직트님이라면 이길거야 아이템 회복 아이템 좀 구매하고 올걸 이야 이거 발차기 공대기 좋네 이야 리콩 따위가 이렇게 많이 단다고 아 이거 안되겠다 얘는 얘는 저거 쓸 필터는 아닌것 같다 다른게 좋은만큼 저게 약간 덜 되있네 소금도 되게 말도 안되게 좋고 항상 뭐 안써도 무방하니까 저 기술은 야 뭐하니 초싸이 여행 쓰라니까 그렇지 좋구요 진심으로 초싸이 여행 까지 써서 상대를 해야된다 얘네 뭐야 저스트가 다운거야 방금 맞는 도중에 밑에 저스트가 다운거야 저스트가 진짜 말도 안되 지금 발차기 몇분만큼 저거 야 진짜 후궁은 진짜 끝내줘서 제일 좋은것 같다 속도 빠르지 리치 길지 저 저 골도 맞았지 그렇지 그렇지 끝났다 얘네 일단 끝났고 그렇지 끝났고 끝났고 그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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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리를 없으면 지금 끝내야 된다 좋아 우리의 우주 1의 스피드에 푸라푸라 기뉴 특산대의 흰 마그마 지스 아, 아쉬워진다 아, 뭐 스피릿 소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아, 스피릿 소드가 뭐 저렇게 많이 들어가? 확실하게 방어력도 높네 마인보 보다 마인보 보다 훨씬 세다 마인보 보다 그 마인보 보다도 그렇던 얘 일단 죽은 것 같고 그렇지 아, 셋 다 날아갖고 좋고 아, 야, 잠깐만 미쳤네, 쟤 아, 미쳤네 미쳤네 아, 미쳤네 공격 내가 기계 내가 죽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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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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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소리가 됐는데 아, 잘못 계산했다 그렇지 드럽게 센 것 봐도 아 어우 야 저걸 저걸 막고 싶다 저걸로 탄정이 되게 좋네 야 마하킥을 바로 꼽고 시작하네 야 얘 체력 왜이래 야 야 데뷔 좀 벌어 야 어디서 헬프 이러고 오반들이 나온다고 잠깐만 아 야 대화 좀 걸자 똥같은 게임아 뭐 뭐 줄라고 너 있는거지 아이 개 저색 저색 뭘 죽인다 이따 야 예약했어 아 이 정도 상대는 내가 상대할게 아니라고 음 제노석이 상대야 상대가 오면 도와주겠다 이건가 그때 가면 나도 돈 필요 없을거 같은데 아 이렇게 쓰는거구나 그렇지 무슨 계산을 했길래 이 정도도 계산을 못한거야 아 어우 야 저거 미쳤네 지구려 그냥 막 갖다 붙네 아 막 갖다 붙네 진짜 그렇지 그렇지 애는 일단 끝났고 내 생각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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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좀 해주면 안되냐? 그거 해주면 안되냐? 악마같은놈 지구력만 채우면서 뭔가 약간 소극적이니까 야 이거 속바위야 판정이 말도 안되네 발책에 돌아갔는데 거기서 기홍폴 쏜다고? 제발 진짜 어우씨 뒤로 한번 스테프하고 기홍폴 쏘는게 원벤턴이라 이말이지 일단 말았어 일단 말았어 일단 말았어 그렇지 아 6분이야? 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야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자 뭘 도와줘 꺼져 날 도와줘 보일도 없네 AI 좀 낮춰놨다 어 이거 반응보니까 AI 낮춰놨네 낮춰놨는데 지원하는건 좀 혐의다 이거는 스피릿소드 말고는 써먹을게 없다 어 어우야 저거 저게 회픽이야? 야 어썸한데 아 그건 아니잖아 야 지구력과 기력을 난사해서 밀어내는 저건 좀 너무하잖아 아 호흡팀이 있으면은 잡아서 좀 있겠는데 와 아 아 아 아 마가 냈는데 마가 냈는데 야 베디오가 짧네 아 아 크로노로 해야겠다 크로노가 짱이다 플레이어 캐릭터로 해야겠어 아까 기술 못받았지 아까 기술 못받았지 퍼펙트 받았지 설명할거 같은데 야 진짜 어렵네 이거는 아 나 아이템 사서 해야지 사서 해야지 ESC로 취소 안되잖아 이거 되는구만 이정도 했으면 돈도 있을테고 메달로 떨익으면 안되나 메달로 떨익으면 안되나 30개 10개씩 안돼? 30개 됐어 됐어 Z 슬금슬금 지글지글 원기 됐다 야 야 이렇게 싸들고 싸우면은 절대 질 수가 없지 솔직히 이거 인간적으로 사람이 이겨야지 유능력 강화까지 어차피 아이템을 회복할거니까 체력은 됐고 지구력이 문제네 지구력이 아 지구력이 제일 문제지 이 게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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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쟤가 맞냐 왜 쟤가 맞냐 야 아 아 자 질 기르기야 평소 채우면 되니까? 어? 지구 저렇게 많은데 안 쓴단 말이야? 불안하게 죽어? 그렇지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야 잠깐만 잠깐만 막 가네? 야 저걸로 묶어두고 궁을 쓴단 말이야 AI가 야 미쳤다니 어어 야 말도 안 돼 블록은 하자마자 썼는데 와 왜 이렇게 세냐 얘네 리뉴 특선隊의 빨간 맥마! 지이스님께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파리켄! 바타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그렇지 날리고 그렇지 일단 하나 지구력을 쓰기 전에 기술수사 잘 잡았어. 지구력이 더 중요한 기력보다 기력이 더 중요하지가 않네. 아이씨, 대각선 후공은 진짜 혐의야. 어우, 이거 왜이렇게 느리지? 아, 왜이렇게 느리지? 엄청 빠르지 않았었나? 저기 강해서 그런가? 음, 회복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적절하게 빠졌어. 야, 야, 이거. 아, 야, 이거. 욕싱불면 안 되겠다. 음, 불허제. 죽어. 죽을만 해. 어, 죽을만 했고. 풀 피고. 아까랑은 템의 회복도 다르고 딜도 평타 위주로 찍어서 그런지 체력, 체력에 들어갈게. 전부 평타로 가서 그런지 세네. 좀 싸워. 아이, 그만, 그만. 그, 그만 도망다녀. 어이씨. 그렇지, 역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 끊었고. 아, 야, 앞으로 순간이동하는 거 저건. 저건 아니야. 어이씨, 미친 게임으로. 이건 탱천 써야 된다. 뭐 생각하지 말고 탱천, 그렇지. 그렇지, 끝났다. 어우, 야, 더럽게 끈질기네. 지금 모아, 지금 모아, 지금 모아. 지금 모고, 내주까지 모고. 생천 한번 쓰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지, 이러면은 최소한의 방원되고. 그렇지, 그렇지. 알라라 같이. 지금 말찾고. 아, 야, 기공파로. 기공파로 지원하는 건 오바죠. 도망가기, 준. 여기가 제일 불편한 것 같아. 진짜. 뚫었다, 이거. 기술로 꽂아야된다. 아, 저게 떨어진다고 지구력이 있는 상태인데. 아, 이거는.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이건 너무 과했다, 내가. 아 저스트가드 진짜 혐의야 일단은 지구력 없고 아 야 지구력이 갑자기 붙어버렸네 옆에다 쳐맞았어 개웃기네 지구력 깨는거는 평타 도중 때 아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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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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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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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줘 내려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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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떨어져 살살 떨어져 그렇지 안착 들어와 그렇지 연살 두줄까지만 그렇지 떼고 얘는 무난하게 끝날거 같다 순간이동 할게 많이 남긴 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당할 정도 아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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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18호야? 18호부터 해치워야 되나? 18호가 지원을 많이 하니까 18호부터 해쳐야겠다 그만 도망다녀 AI 저거 설정 해놓고 좀 봐 어 야 미쳤어 진짜 도망다니다가 쏘는거야 지금? 어 야 미쳤어 진짜 말이 돼 저게? 어 진짜 저것만 쓰네? 어 야 미쳤어 지구력이다 지구력이다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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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 할텐데 안왔네 안했네? 아 탈추비 쓰는구나 그렇지 쓰고 탱천으로 지구력 올리고 쫓아가서 그렇지 어디서 같은 기술을 몇십번 쓰려고 해 미친 게임이고 나찰조 한번 써볼까? 나찰조 한번 써볼까? 음 회이크야? 아 혈조 한번 써보자 아 이게 나찰조구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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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아 야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빨리 잡아야 된다 아니 너무 야 18호 왜이렇게 만들었어 18 어 야 이거 뭐야 도망다니면서 기술만 쓰게 만들었어 AI를 버스트 가드까지 쓰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템빨로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다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정도는 뭐 어디서 지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그렇지 아 저걸 살아? 좋네 나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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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얘는 이제 싸우는 놈이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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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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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날리자 아 이건 아니지 그렇지 후공 이 방향인데 어떻게 후공 맞췄냐 날리고 날리고 아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하지만 맞았고 이거 랜덤인데 이거 맞을때면 맞는데 그냥 맞을때면 맞는데 그냥 이거 추고 잡았다 이건 이거 나갈아 나갈아 그가 나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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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죽음판만 쓰는거 봐라? 서드스톰 그렇지 안죽네 이게 죽어 뽑았냐? 피콜로냐? 더러운 외계인 먼저 어디서 놔뒀어 좋아 강타 강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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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쫓아가서 날리고 순간이 너무 순간이 아 지구력이 없네 아 어떡하지 지구력이 없네 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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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되냐? 한 번 될 것 같다 그렇지 아 좋아 아 너무 싸우는게 야 너도 도망파야? 너도 시파로야? 아무리 나미크성은 상별 없다지만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날리고 싸우는게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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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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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내 스승이라서? 2분 남았어 지구려 별로 없어 막지마 드론 게임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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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리지 말라고 어우 미친 게임이네 지구려 없다 지구려 없다 아 야 제발 꺼져 제발 제발 때리지마 제발 때리지마 제발 때리지마 그렇지 그렇지 지구려 지구려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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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때가 되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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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지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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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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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때리고 저스트라 쓸 것 같더라 하지만 아 셀 개색 아 야 왜 어떻게 앞으로 순간이동을 하니 말이 되냐 그게 어메에나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어 망한사람 뭐야 데미지 저거 밖에 안들어가? 방괄인데 기술이? 너무 안들어가니까 놀랐잖아 비콜로 호공 때려주고요 그렇지 호공 때려주고요 그렇지 호공 때려주고요 야 제발 1분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아 아 병신같은 게임 진짜 아 제발 제발 이거 먹어야돼 지금 먹어야돼 아 아 진짜 진짜 30초 남아서 제발 때리지마 진짜 진짜 제발 제발 내가 깨게 해줘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아 너무 너무 짧았다 아 제발 차지마 진짜 제발 차지마 제발 아 아 뭐하니 이거 에너지파 콤브로 끝내야 된다 원콤브로 아냐 이거 시간 연설 써 일단 어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안들어가 야 이거 시간 연설이야 드래곤볼 기술이야 소음 비록 나온 기술이야 신종 기술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아니잖아 왜 저렇게 든든해 이거는 씨 야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 졌는데 비야 더 웃겨 이게 아 아 아 아 짜증나 아 두시 두시간 지났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만 더 네 아 아 아 이거 아닌데 아니야 이제 스테이터 도전하면 되겠다. 저도 스테이터 도전하는 것 같다. 저는 스테이터 제작은 아니지만, 스테이터에 있어서 스테이터가 바로 쇠가를 잘게 된다. 저에게는 스테이터는 어떻게 된다? 이기려면 한 번의 스테이터가 쎄다. 저는 스테이터는 보러가야 한다. 스테이터는 바로 저에게 필요한 일을 낸다. 제가 필요한 일을 낸다. 저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일을 낸다. 뒤졌다다 뒤졌다다 좋아 어디 도망는가 진지하게 한다 진지하게 때려 죽인다 아 야 진짜 쎄다 미쳤다 진짜 얘는 진짜 최강이야 아 아깝습니다 아 졌어요 시간 타임아웃 당해서 적기 때문에 가장 내가 생각하는 최강의 캐릭터로 갑니다 그가 저의 연극을 적기 때문에 기해가 나 그는 저의 연극은 일단 세게 되겠습니다 지구력 기력 덩치 속도 개미지까지 모든걸 다 갖춘 괴물 최종병기 쿠라 최종형태 야 뭐해 그걸 왜 썼어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샤앗 뒤져서 피스 먼저 그렇지 어디서 뒤를 돌아가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개반치기 잖아 우리의 우주 1의 스피드에 프라프라니스야 기뉴 특선타이노 아카이 마그마 기엣데 나크다네 다른놈 맞았어 기뉴 맞았어 기뉴 맞았어 어디서 이것이 기적의 사장님판이죠 아아 쿠브라사마 고정단가 오실래 어... 나는... 생각끼리 했다 지이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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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긴리 했다 여기 있으 кон중 내가 어디서 쇠격파 따위로 날 밀어내려 그래 나랑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미 나랑 만나버린 순간부터 말이오 떨어질수 없는 관계인 부분이야 어디서 지금 후공을 칠라그래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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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맞은거냐? 야 이건 아니잖아 야 이건 아니잖아 야 이건 너무 위험한데 이거 패스 빔! 다음 저건 아니지 처먹다가 던져버리는 개같은 경우가 어딨습니까?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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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 떨어지기 아아 아깝다 저거 맞았으면은 그냥 연속 콤보로 그냥 끝내는건데 기력 아끼자 아니 아끌 필요가 없지 아끌 필요가 없지 어차피 기력으로 도는 애가 아니니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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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만 있어 지구력만 지구력만 시간 시간 시간이다 빨리 죽여야 된다 어디서 어디서 덩치 싸움을 걸어 개같은 빔 달려 그렇지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아아 저거 들어갔으면 그냥 한번에 끝나는건데 아 이건 아니지 황당하게 때리네 아 방금 저스트가드가 나온거 같은데 그만해라 어어어 좋아 아 데스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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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막아 이 미친게임아 그냥 막는것만 해 하루종일 막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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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평타로 쳐서 날려서 땅으로 보낸 다음에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솔직히 끝난다 데스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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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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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다니는 놈이죠 도망다니는 놈은 소중히 뻔하지 일단 꺼지시구요 아이템 빨아주고요 템빨 너희한테 종료가 있으면 나한테 아이템이 있다 너희한테 종료가 있으면 나한테 아이템이 있다 아 개 미친게임 진짜 이 덩치로도 아 이거는 막아낼만한 그건 아니다 아하 좋아 아 왜 그리로가니 어어어 신호 기에떼다 아크나 씨 개새끼야 도망다니다가 기술 쓸 때만 쫓아오냐 아 개첨맞네 덩치 크니까 이 벽에 몰렸어 뒤지게 맞는 부분이야 동해자 야 야 여기서 8분이면 안돼 아 왜그래 왜 이렇게 도망다녀 진짜 미친 놈이야 얘가 시간 다 잡아 먹어 backup 오지노 아으아 아아 아이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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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샷으로 파운드 칠꺼 없다 이제 이력은 많구나 아 이거 미친 게임이야 이게 말이 되냐 저거 뭐 포탑이야 자동포탑이야 일단 잡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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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온거라 무조건 선방치는 그지같은 게임 알아도 막을 수 없는 테이크샷 그건 아니지 때리고 기에텐 아 그날에 차아 지구력 없는 놈은 거기서 죽는거의 운명이여 아 저걸 저렇게 나온다고? 테이크샷 잠깐만 잠깐만 됐어 됐어 저거 죽어서 오늘 비만 안잡히긴 된다 아 이거 대극살 아니죠 이거는 그렇지 잡았다 이거 잡았고 무조건 잡았고 지구력만 차면 된다 이거 그렇지 깔끔 다음 7분이다 기다려주세요 될거같은데 저거 얼마나 많은거야 그걸로 먼저 그걸로 먼저 사이야디우는 미나고우시이다 그리에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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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막네 이거를 riet 그로 그로 왠셈 그로 고무고무 루피같은 녀석 용서할 수가 없어 도망다니는거 포기했구만 하도 참아주니까 도망다니도 않고 고발 하나 남으면 꼭 버진단 말이야 감방지게 비대부터 비대부터 어차피 쟤 변신 하나하나 똑같을 것 같고 얘 생각이 나 그날에 하아 쟤 죽었어 일단 쟤 죽었어 확실하게 죽었어 조금만 더 때려둬 그렇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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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제발 제발 셀 꺼져 제발 진짜 5분이면 5분이면 솔직히 여유 넘쳐 체력이 아무리 더럽게 많아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방금 껀 좋았어 방금 껀 좋았어 그건 좀 아니지 그렇지 좋았어 지구력 없어 지구력 없어 지구력 없어 지구력 없어 절명이야 서서 없는 거는 더럽게 안 차지 그렇지 영원히 쳐맞는 부분이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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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맞는 부분이야 어디서 지금 간을 보고 아 세르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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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각선이네 아 저거 들어갔으면 한번에 끝나네 진짜 이렇게 튼튼하네 무릎 무릎 어후씨 귀에댄 아크사래로 틈을 만든다 아아아아 내가 틈이 만들어졌구만 굉장한 녀석이야 설마 세를 무시하고 나를 때리다니 이것만큼은 지구력 풀로 차면은 진짜 한 번에 끝난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대구도 안 끝나면 안 되지 이 정도 지구로 차이면 셀만 짜져 있으면 돼 아예 그냥 페이크 페이크로 타운터 치고 그렇지 그렇지 지구력을 적극 활용해서 무한 콤보로 죽인다 그렇지 그렇지 부공 때렸고 타공 한 번 더 때리고 아 셀 개 테이크로 날리고 날리면 안 되는데 셀이 날린 거야 저거는 이거는 내려야 된다 제발 셀 방해하지마 무릎치기하고 내리고 기회되대 아 그날에 따 뭐야들 아 저건 잘 막았다 야야야 꺼져 그래 셀 꺼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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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이 죽어서 진 거야 아니 셀도 내가 살려야 돼 쟤는 마지막에 겉다리 한 놈인데 내가 뭘 살려야 아니 왜 나와서 뒤지는 거야 쟤는 없었으면 진작에 그냥 깼는데 즉 귀대한 놈이 안 들어 안 들어 어